그러면서도 조금 항상 생각나는 게 이제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죠. 아버지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나 시골에 5일장 쓰잖아요. 5일장 쓰면 아버지가 나타나면 시끄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약주도 좋아하셨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체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약주하시고 계실 때 아버지 어미가 오고 아버지 모시오래요. 그러면 아버지 모시가 가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 많았는데 막내한테 막내. 막내. 지금 사남의 막내거든요. 아버지 모시가 하면 배턴 장날 하면서 홍도야 오지 마라. 목소리가 너무 저런 저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국가씨 노래를 들어보면 다른 가수와 틀리기에 굉장히 호소력이 짙거든요. 전 들었을 때.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아버지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checked. News ceased 한 번 outra. 오늘 아주 많은 Unidos 찍은거예요. 우리는 مع wra metabolic Sarahにちは. Intro pads Johnson 숙 appropriately